스마트한 그 남자의 목소리 ASMR 다운 제가 약간 한식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려서부터 반찬이 그렇게 푸짐한 걸 못 봐서 저희 집 반찬은 그 주 반찬 주 반찬을 딱 하나 내놓고 사이드 드시 한 두세 개 정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반찬 여러 가지 있는 거를 거의 못 봤고 크면서 이제 점점 TV를 보니까 막 전라도 한식 이런 거 10첩, 9첩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한식에 대해 로망 같은 게 생기더라고 그 로망이 막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또 TV를 보게 되니까 종갓집에 대한 걸 제가 알게 되고 종갓집 음식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또 알았죠 어머니 욕한 건 아니잖아요 주반찬이 조금 끝이야 솔직히 집에서 부반찬 그렇게 많이 해먹진 않잖아요 부반찬을 많이 해도 안 먹어 주반찬 하나랑 부반찬 두 개 정도면 그게 진수성찬이야 그게 진수성찬이야 이거 욕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이거 욕한 거 어머니 이거 욕한 거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풍족하게 먹었어요 어머님이 꽃게탕도 해주시고 김치찌개 아직도 생각나요 김치찌개 아직도 맛있어요 어머니 김치찌개 맛있고 미역국도 맛있고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뭐 한 10첩 반상 이런 건 한 번도 못 봤다는 것 뿐이지 요즘에 근데 누가 집에서 9첩 반상 10첩 반상 해먹어요 솔직히 9첩 10첩 하면 그 설거지 누가 해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 가정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 손님이 아닌 이상 우린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다 똑같은 집이에요 그쵸? 다 그렇다고 하시네요 어머니 우리집이 그렇게 반찬이 부실한 건 아니었어요 참고로 저는 반찬 투정도 안 했어요 반찬을 저는 투정을 해본 적이 없고 무조건 잘 먹었어요 저는 참기름에 간장 계란만 있어도 밥을 잘 먹었으니까 저는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계란후라이도 정말 맛있었고 오므라이스도 정말 맛있었고 그리고 또 꽃게탕이 아까 얘기했고 고등어 무조림도 맛있었고 고등어 갈치조림도 맛있었고 갈치구이도 맛있었고 삼계탕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맛있었고 물론 지금은 절대 안 하시죠 왜냐하면 삼계탕 하려고 그 무슨 홈쇼핑에서 삼계탕 그거 한번 하려고 압력 무슨 어떤 그 기구를 사셨어요 요리 도구를 아 요리 기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